도겸이의 대단한 장면 너무 큰 장면 너무 큰 장면 너무 큰 장면인데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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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겸이의 반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아이고, 그게 속스러주세요 좀恥ずか시네요 먼저 오셨어요 네, 먼저 오세요 일단 이렇게 정말 저희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렇게 저희의 반응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할 뿐인데 저희는 여러분의前에 스테이지에 딱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저희 항상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생일 축약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웃고도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승낙이 절대 한 곡 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 한 번 해내야 할 일이 있겠네요 우리 저번 콘서트 때, 콥스 형 생일이었거든요? 우리 전날의 콘서트 때, 콥스 형 생일이었거든요? 콥스 형 생일이었거든요? 그때, 콥스! 맛있어 맛있어? PK? 귀여워요 멋있어 자 그러면 저희가 진짜 불을 불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음원거구리를 켜주시면 먼저 켜주세요 카라토짱 3단으로 켜주세요 3단으로 켜주세요 3단으로 켜주세요 한 번에 켜주세요 한 번에 켜주세요 양쪽도 켜신 분들도 켜주세요 서로 소원 빌고 소원 빌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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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하나 둘 셋 밑에도 밑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짝 진짜?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아아아아아! 아아! 정말.. 아임버섯이네! 아아 끝! 끝!